박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스타트업과 멘토링, 저희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창조경제교류공간 드리멘터라는 이름으로 매일 이와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 1년 7개월 동안 저희가 멘토링했던 그런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나오나요? 멘토라는 단어의 유래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서 이타케 왕국의 군주 오디세이가 20년간의 트로이 전쟁 출전하기에 앞서서 친구 멘토에게 아들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아들이 멋지게 성장한 것을 보고 역시 멘토다워, 역시 멘토로답구나 고마움에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유래가 됐는데 그만큼 진정으로 또 아주 사랑으로 또 육성도 잘 시켜놓은 이런 멘토가 저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 시대는 왜 멘토를 찾을까요? 먼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죠. 그러면서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인프라 스트럭셔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또 조급한 세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합니다. 그건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습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등한 해결사를 많이들 찾게 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죠. 또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한 번에 큰 손해 없이 뭔가 이뤄내고 싶은 것은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영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멘토가 아닌가. 이런 멘토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멘토로는 무엇인가. 선생님, 친구, 상담자, 인도자, 조력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력자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조력자를 좋아하는데 또 많은 멘토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사 돼야 되겠다. 해결사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멘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죠. 위기를 해결하려면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나와 같은 지위나 명예나 돈을 나처럼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라라든지 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소위 지적질하시는 그런 멘토님들도 계신데 아주 그렇게 훌륭한 멘토님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멘티들과 함께 가면서 그 멘티의 한계를 이해를 하고 그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멘토와 멘티가 출발점으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멘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나 지식 경험과 또 멘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지식 경험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이드할 때 자리를 바꿔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봐서 생각을 하면 멘티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가이드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의견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는 지금과 같은 이런 창조경제 시대에 왜 필요한 것이냐. 먼저 지금 창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창업에 거의 광풍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창업이라는 이런 스타트업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뒤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미래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여기 페이스북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거의 친구가 한 5천여 명 다 다가가고 있는데 페이스북 쪽에서 우리한테 월 10만 원 내야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담하고 쓰겠다. 그런 분이 한국에 한 10만 명만 있어도 1만 명만 있어도 한 달에 10억씩 그냥 페이스북에 갖다 주는 이런 상황이 되죠. 돈 이런 가치적으로도 보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돈만 바라보고 가는 불나방처럼 머니만 쫓아가는 이런 물질만 추구하는 이런 기업가들보다는 뭔가 형의상학적인 이런 기업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멘토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린스타톱의 시대죠. 굉장히 빨리 시장과 함께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우리 멘토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멘토들의 경험은 공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런 학습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조경제 이런 멘토들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창조경제의 주역은 물론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그런데 발현한 그 아이디어를 잘 육성시켜주고 잘 가이드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가 우리 창조경제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들이 바로 국민들 곁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멘토들의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리고 이 한국은 굉장히 정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다가 주변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이렇게 돈 주고 컨설팅 돈 받고 컨설팅 이런 거는 좀 서양의 문화였다면 이제 동양의 특히 한국의 문화는 그냥 뭐 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냅두요 뭐 괜찮아유 어저께 저희 여기 오는데도 어떤 분이 밥도 사주고 어떤 분이 막 택시비도 내주고 아름다운 이 정의 문화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바치는 그 컬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멘토링 문화가 결국에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 또 이 멘토들이 또 행복해야 자기 잔이 넘쳐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듯이 멘토분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멘토분들에게 어떤 명예라든지 뭐 위촉장이라든지 또 멘토의 날이라든지 해서 멘토분들에게 리스펙테이션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의 온라인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올라와 있는 그 1년 10개월 동안의 아이디어가 한 2만 5천여 건 됩니다. 이 2만 5천여 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멘토링 해주고 있는 멘토분들이 한 전국에서 지금 3천 5백 명 정도가 됩니다.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보면 정보통신이나 이런 환경에너지 이런 파트 그 다음에 안전, 의료, 복지 이 분야가 한 50% 정도 되고요.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이 한 지금 표에 보면은 40대 정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30대, 50대 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들 하고 계시고요. 또 멘토분들에 대한 저희가 일부 멘토분들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한 40% 정도,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멘토님들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민간에서 오신 또 창업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우리 기성 기업가 출신들에게서 많이 좀 발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멘토십은 건강한 기업가 정신과 매칭이 된다라고 봅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은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의식을 봐야 되고 그 문제를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찾아내서 혁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실행 의지가 있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수성된 정신력이나 내공, 이런 융통성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이 매 마찬가지로 멘토십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국에 나오는 어떤 고사성어인데 맹견이 술을 쉬게 한다. 중국 옛날 송나라에 술을 잘 파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동네 현인에게 물어보죠. 현인이요. 우리 집에 술이 맛있고 굉장히 가격도 좋은데 왜 갑자기 안 팔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집에 술은 맹견 때문에 쉬고 있다. 저희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맹견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옛날에도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술 심부름은 어린이들이 많이 했는데 어린이들이 술을 사러 가는데 그 문 앞에 맹견이 있으니까 그 집을 안 가는 거죠. 저는 이런 멘토님들이라든지 기업가정식 강연을 할 때 이런 걸 전달해 주면서 혹시 우리가 맹견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재능이 썩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예화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업가라든지 멘토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챌린지 시장에 도전하십시오. 그럼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리에이션 하십시오. 크리에이터 게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찬스가 올 것입니다. 찬스 뭐 좀 더 쉬운 게 편한 캐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이게 선순환이 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창조경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터미널로지를 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속 생존 및 성장이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멘토링 전체 과정은 먼저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구체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멘티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솔루션을 제대로 만들었는가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력은 무엇인지 단순히 국내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라이즈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지속 반복해가면서 그 사업 모델을 구체화시켜가고요. 그리고 나서 팀 구성이나 어떤 회사 설립이 되어가면 멘토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구체화되어가는 것, 서류를 같이 검토해 주는 것,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트워킹에 초대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좀 더 견고하게 경쟁력을 갖춰가고요. 사무실이나 인력 구하는 것도 멘티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데 그런 많은 정보들도 확보해 주고 투자 유치하는 데까지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해 갔을 때는 영업이나 또 인적 네트워크 이런 쪽 기존 기업하고도 연결을 시켜주고 언론에도 같이 노출시켜주면서 그들이 좀 더 멘토들을 디딤돌로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하게 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하게 됩니다. 맨 먼저는 멘토 멘티가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의 미팅 어젠다가 뭔지 그리고 멘티가 먼저 현재 상황을 프리젠테이션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멘티가 해야 될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가고 그 다음에 랩업을 하면서 이제 멘토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그 과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연결해 준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유효하게 작동했는지도 같이 이제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멘토링했던 것 중에서 한 네 가지만 간략하게 한 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영상이 어떻게 하면 돌아가죠? 그 다음 버튼 그대로 누르면 되나요? 이거는 창업을 해서 어떤 부도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도전자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소리도 있는데 지금 아 나오네요. 예전에는 우리 웹툰은 그냥 이렇게 영상 저기 막 이미지만 보고 넘겼는데 여기에 이제 오디오하고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에도 저희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 지사까지 설립할 정도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사하고 있는 한 40대 후반의 친구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3, 4학년 학생인데 유튜브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런 스트리밍 플레이어입니다. 제가 마침 OTT 쪽에 전공해가지고 저희가 1년 5개월 동안 멘토링해서 중간중간에 창업하고 경진대의 탑5 안에 들고 지금은 미국에까지 법인 설립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력발전인데 파도가 24시간 365일 섬 주변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도를 활용을 해서 이 파도의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인데 국내 굉장히 좋은 기업에 있던 친구인데 창업의 이런 바다로 나와서 저희하고 멘토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산자부 프로젝트도 받게 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제주도 근안에 제주도 연안에 이 제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네틱 에너지가 일렉트릭 파워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진대회에서 탑2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SK랑 같이 육성하고 있는 팀인데 처음에는 저희 쪽에서 육성하다가 그 다음에 SK로 무빙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문자가 우리 핸드폰으로 오면 블라인드 피플들은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데 그 문자가 블루투스로 스마트워치로 전달이 돼서 스마트워치에 저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저 바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그 문자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움직이는 거 보셨고요. 그래서 멘토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랩테이션을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멘토의 날도 가지고 가고 또 뭐 이달의 멘토도 뽑아서 이렇게 감사패도 전달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멘토님들이 그 랩테이션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멘티와 멘토가 함께 가고 그리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 꿈을 꾸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멘토님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시간을 나눠주시고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나눠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